안녕하세요. 와우기타입니다. 오늘은 파워코드에 대해서 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줄, 5번줄, 그리고 4번줄까지 사용하는 파워코드죠. 파워코드는 일렉기타에서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코드 중에 하나죠. 꼭 아셔야 되는 코드입니다. 원리는 간단해요. 한번 해볼게요. 5번줄의 도, 5번줄의 도에서부터 기본적으로 지판은 다 외우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다 외우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아직 지판을 잘 못 외우셨다. 그러면 뭐라도 알고 계셔야 되냐면 이 파워코드는 도, 5번줄의 3프레시 도라는 거 도, 레, 미, 파 이거 하고요. 그 다음에 도 위에가 솔, 라, 시, 도라는 거 이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이것만이라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파워코드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해볼게요. 도, 도 위에가 솔, 그 다음에 여기가 레, 레 위에가 라, 미, 미 위에가 시, 파, 파 위에가 도입니다. 그래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렇게 돼요. 자, 파가 여기가 파인데 파가 이쪽으로 올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는 파는 두 군데에서 연주할 수 있다. 그리고 도도 마찬가지로 여기가 도인데 도도 여기에서도 연주할 수 있다. 그러니까 끝에 있는 코드들은 5루트로 갈 수도 있고 6루트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안하시고 연주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기본적으로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를 아셨는데 자, C코드 한번 해볼게요. 자, 도에서부터 옆에, 옆에, 밑에를 같이 잡으면 이게 C코드예요. 자, 소리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C코드입니다. 자, 가운데 손가락으로 6번 줄을 뮤트를 하고 오른손은 그냥 거침없이 치면 이 잡은 두 줄만 소리가 나는 거죠. 6번 줄 뮤트됐고 이 아랫줄들은 이 검지 손가락 여기 이쪽 이 살 부분에 다 닿아가지고 다 뮤트가 돼 있는 상태예요. 그죠? 6번 줄도 얘가 뮤트한 상태고 그래서 이 두 줄만 시원하게 소리가 납니다. 자, 이렇게. 자, 이게 C코드고요. 그 다음에 D코드는 뭐겠어요? 네, 그대로 레 로 가면 D코드죠. 그러면 E코드는 뭐겠어요? 네, 그대로 미 로 가면 E코드예요. 그러면 F코드는 뭐겠어요? 네, 설명이 필요 없죠? 그대로 파 로 가면 이게 F코드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파워 코드는 좋은 게 뭐냐면 자, 1도와 5도 두 음만 잡기 때문에 1도하고 5도만 잡기 때문에 메이저 코드, 마이너 코드의 구분이 없어요. 그죠? 뭐 이 정도는 이제 다 아시잖아요. 자, 메이저, 마이너 구분이 없기 때문에 메이저와 마이너를 구분 짓는 것은 3도인데 3도가 이제 반음이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뭐 그거에 따라 메이저 코드냐 마이너 코드냐가 결정이 됐었던 건데 3도가 없기 때문에 메이저, 마이너를 결정하는 애가 없어 지금 없기 때문에 메이저, 마이너 상관없이 무조건 그냥 이렇게만 치면 C코드예요. 이게 C코드이자 C마이너 코드인 거죠. 파워 코드는 그래서 엄청 간단하고 쉬워요. 자, 그러면은 여기 이제 C코드고 그 다음에 위의 줄, 위의 줄 올라가 볼까요? G코드, G코드 보겠어요? 똑같은 원리죠. 솔에서부터 옆에, 옆에, 밑에 항상 옆에, 옆에, 밑에 5도가 있어요. 요게 G코드예요. 자, G코드는 뮤트할 필요가 없죠. 뮤트줄이 없으니까 이렇게 자, 이제 간호 이렇게 검지와 약지를 이용하지 않고 검지와 소지를 이용하는 분들도 계세요. 요게 좀 편하긴 해요. 왜냐하면은 손가락이 이렇게 벌어질 필요가 없으니까 벌어진다라고 하는 게 상당히 이게 기본 좋은 일은 아니거든요. 왠지 기분이 언짢아. 이걸 벌리고 있으면 힘들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소지를 사용하면은 손이 자연스러운 요런 모양이기 때문에 사실 뭐 스트레스 받을 게 없어요. 음, 굉장히 좋은 모양이 되긴 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보이신 분들은 소지에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잘 안 잡혀. 얘가 버티질 못해요. 이 힘을. 누르는 힘도 버티질 못하고 이렇게 막 이동하면서 또 막 눌러야 되는데 재빨리 이동도 하고 재빨리 누르고 막 해야 되는데 얘가 그만큼 빨리 민첩하기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만큼의 민첩하면서 힘을 줘서 움직이기도 힘들어요. 여러 가지 면에서 얘는 사실 초보분들이 사용하기 좀 힘든 손가락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잘 되신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하시고 이게 이제 A코드가 되겠죠. B코드 C코드 만약에 이게 잘 된다. 이렇게 하시고 C코드 D코드 E코드 이렇게 하시고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조금 어려워도 요렇게 하세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 많이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손가락 막 이렇게 벌리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는 요것도 사실은 해보시면 뭐 편한 폼이에요. 근데 손가락이 힘센 손가락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실수가 나올 일이 별로 없죠. 근데 이 소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실수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 폼도 괜찮은 폼이니까 익히셔라. 사실 이 폼이 원래 기타에서는 손가락 하나가 한 칸씩 맡아서 연주하는 거거든요. 원래가 원래가 이게 기타의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에 상당히 부합하는 코드폼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실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요렇게도 한번 연주해 보시고 나중에 이제 이게 잘 된다. 근데 난 조금 더 편하게 치고 싶다. 나 이제 고수고 좀 더 편하게 치고 싶다. 그럴 때는 이제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이때는 뭐 손가락 네 개가 나중에 고수가 되시면 손가락 네 개가 다 뭐 잘 움직일 테니까 그때는 이제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그냥 파워 코드를 잡으셔도 되긴 하는데 초보 때는 이 소지가 상당히 여러분을 여러분 말을 잘 안 들을 거다라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이렇게입니다. 그래서 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죠. 코드를 일단 외워야 되니까. 그쵸? 자 코드를 외우는 거는 자 요게 C코드야 자 요게 D코드야 이렇게 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요. 물론 이것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직접 노래 악보를 갖다 놓고 그 악보를 따라서 계속 연주를 하시다 보면 코드들이 다 외워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는 실전 연습처럼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연습은 자 요거 이제 그 지난번에 우리 했었던 나는 나비 나는 나비에서 그 네 가지 리듬 네 가지 그 연주법을 한 번 적용해서 연주했었잖아요. 자 그걸 그대로 한 번 해볼게요. 자 지난번에 이제 했었던 그 첫 번째 패턴부터 네 번째 패턴까지인데 자 지난번에는 이제 3번줄 4번줄이었기 때문에 요런 모양이었잖아요. 근데 오늘은 그 모양만 파워코드 모양으로 바꿔서 하시면 됩니다. 요게 C코드니까 요게 B코드일 거 아니에요. 도에서 C로 내려갔으니까 그죠. C가 여기도 있지만 요거를 B코드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요것도 B코드인 거죠. 그러니까는 코드가 5번줄에도 있고 6번줄에도 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이제 지금 나는 나비를 해볼 건데 자 나는 나비에서는 B코드 다음에 F샵코드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B코드를 여기서 잡게 되면 F샵코드를 여기서 잡든지 근데 요쪽으로 가면 너무 많이 올라온 느낌이잖아요. 딱 봐도 뭔가 코드는 좀 요쪽이 가운데 토막이 좀 안정적인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이쪽은 좀 그래. 그렇기 때문에 B코드를 여기서 잡게 되면 이쪽으로 오면 편하지만 사실은 F샵을 여기를 잡아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많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근데 B코드를 여기를 잡게 되면 바로 올리면 F샵이기 때문에 그래서 B코드를 여기서 잡는 게 효율적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B코드 여기서 잡고 F샵 여기서 잡고요. 그 다음에 G샵마이너는 F샵마이너에서 그대로 올라가면 되니까 F샵에서 올라가면 되니까 두 칸 이게 G샵 솔샵인 거죠. 메이저 마이너 구분 없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코드는 다시 여기로 그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B코드 F샵코드 G샵마이너 코드 E코드 이거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리듬 패턴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이게 첫 번째 리듬 패턴이고요. 자, 코드만 파워코드로 바꿔서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리듬 패턴 이거 길게 끄는 거였죠. 1, 4, 7, 1, 4, 7 길게 끄는 거 이거죠.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리듬 패턴 곡도 잠시, 이낙소 다섯 번째 리듬 패턴 이런식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패턴 이거는 이제 B코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되는 거죠 위에 한 번 밑에 한 번 이렇게 음을 나눠치는 거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원 투 시작 자 이런식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패턴 네 번째 패턴은 요거 지금 세 번째랑 똑같은데 그냥 똑똑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딱딱딱딱딱딱딱 짧게 그냥 그렇게 치는 거죠 요렇게 해보겠습니다 1 4 7에 치는 건 똑같아요 원 투 시작 자 이런식으로 연주되는 거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네 가지 패턴이 에너지가 순차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4번 3번 1번 2번 순으로 점점 에너지가 세지는 연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참고해서 각 섹션마다 적용해서 연주하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그래서 요거를 이제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것들이 일렉기타의 가장 기본적이고 아주 필요한 테크닉들이에요 지금까지 우리가 뭐 한 지금 한 20몇 강 했잖아요 자 요게 가장 일렉기타에서 아주 핵심적인 테크닉들이에요 요것만 있으면 돼요 사실은 물론 여기에서 이제 더 들어가자면 더 많은 테크닉들이 있죠 그런데 어 그런 것들이 굳이 필요할까 싶을 만큼 요게 아주 음 아주 가운데 토막 같은 그런 테크닉들이랄까 그러니까 뭔가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예를 들어 시계를 사요 자 시계를 사는데 시계마다 기능이 다 다를 거 아니에요 어떤 시계는 굉장히 막 여러가지 기능이 있어요 막 평생 쓸까 말까 하는 그런 기능들까지 다 들어가 있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 있고 가격이 100만원이에요 근데 어떤 시계는 꼭 필요한 기능만 있고 가격이 10만원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거 사시겠어요 사람마다 물론 취향이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10만원짜리 사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뭐 1년에 한 번 혹은 몇 년에 한 번 혹은 평생에 한 번 쓸까 말까 하는 그런 기능들 평소에 전혀 쓰지 않는 그런 기능들까지 탑재하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의 마인드는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한 기능만 들어가 있고 가격이 싼 그런 걸 보고 우리 흔하게 뭐라고 얘기하죠 가성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제품이 좋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일렉기타 연주도 더 깊이 들어가고 뭐 더 막 뒤져보고 연구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테크닉들이 있어요 더 많은 코드폼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그런 게 그다지 필요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거예요 취미로 내가 일렉기타 어디 가서 일렉기타 연주 잘하는 정도 사람이 되는 내가 뭐 전공하는 사람 누구 뭐 나중에 가르칠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냥 취미로 나 혼자 일렉기타 어디 가서 잘 치는 사람이 되고자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요 테크닉들만 잘 알면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했었잖아요 뭐 1, 2, 3번 줄 폼 해봤고 3번, 4번 줄 폼 해봤고 5번, 6번 줄 폼 해봤고 또 스케일 해봤고 막 인프로바위 해봤고 막 여러 가지 지금 다양한 것들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뭐예요 일렉기타를 잘 연주하기 위한 갖춰야 될 테크닉들을 지금 갖춘 거란 말이에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제로 이 우리가 이제 갖춘 이 테크닉들을 가지고 어떻게 일렉기타 칠 거냐 요거는 해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가 했던 요 테크닉들이 일렉기타에서는 그냥 가장 가성비 좋은 테크닉들이다 다른 건 굳이 알면 좋겠지만 그렇게 뭐 굳이 그렇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우리가 취미로 일렉기타 잘 치는 정도 그 정도 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 요거를 갈고 닦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했던 테크닉들 잊지 말고 왜냐하면 이 레슨이라는 게 점점점 앞에 했던 걸 잊어버리거든요 연습 안 하면 그러면은 나중에 이제 적용하려고 하면 다시 배워야 돼 계속 체박해요 이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했던 그 주제들은 다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 놓고 있어야 돼요 이제 언제든지 내가 이제 실전으로 갔을 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물론 이제 실제로 실전 연습을 이제 하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연마가 되겠지만 어쨌든 잊어버리지 않고 다 머릿속에 다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실전 연습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하루 되세요 오늘 하루 되세요 ern